Q.모델네 깔끔하게 까야지 음 뭐 무난하게? 무난하게 그냥 히님파인? 아 이정도 무난 무난하죠 아 괜찮다 야 괜찮아 이 정도 딱 괜찮습니다 지금 아우 아아 보라색 일단 안 떴고 아 카운트 오키 오키 카운트에 두시면 좋죠 아 일단은 무난무난하게 힘파파인부터 시작해서 한정판은 보이스 어 뭐죠? 없죠? 취향입니다 존중해 주라고요 뭐야 이거? 무슨 업적이야? 업적 달성했네요 보라색 일단 확률은 기본적으로 공개한 확률은 7%로 알고 있는데 이벤트 때는 항상 까보면 14%? 그러니까 이벤트는 상자가 딱 두배 같아요 확률이 게임 소리 좀 맞출게요 5 대 11 만절이죠 그러면 제가 101개 100개라고 하면 14개 나와야 돼요 전설이 중복 같은 거 다 때려줘요 그냥 전설 뜨는 게 14개가 떠야 이제 기본 딱 기본 오 전설 오케이 아 겐지 좋았어 아 겐지 나 본캐도 이거 못 뽑았는데 아직 아 그러고 보니까 나 이번 본캐 다 뽑아야 되는데 요즘 오버워치를 안 해가지고 별로 없잖아요 저번에 51개 깐 거 빼고는 없단 말이에요 오 자리야 자리야 춤 오케이 좋았어 일단 한 개 14%면 한 아홉 7개 정도까지 한 개 나와야 되는데 지금 확률로는 얼마 안 나왔죠? 지금 확률 창렬이에요 창렬 지금까지 창렬이에요 어우 나와라 나와라 아 안 나오네 어 라인하드 춤 오케이 춤 두 개 전설이 너무 안 뜨는데 아 정성 확률 지금 너무 청렬한데 내 아이디가 축해인가? 내 아이디가 잘 된 건가? 어 춤 어 겐지 춤 어 춤 잘 나오네요 겐지 춤 엄청 귀엽게 나온 것 같아 정크렛도 잘 나왔습니다 춤 정크렛도 춤 잘 나왔어 오 리퍼 춤 어 좋았어 춤 잘 나온다 오케이 오케이 루시우 나 루시우 먹었었나요? 그쵸 본캐의 루시우 먹었던 것 같은데 두 개 일단은 이번 한정판 두 개 한정판 두 개 떴습니다 좋아 깔끔해요 일단은 확률은 낮은데 한 번 나오면 확실하게 확실하게 이벤트 상자가 나오네요 오케이 위도 좋아 잘 나오는데? 어 근데 엄청 많이 깠는데 아 너무 안 뜨네 일반 전설이 아닌 건 좋는데 확률이 너무 청렬하다 춤은 많이 떴어요 그래 춤은 지금 한 다섯 개 떴나? 오케이 제발 캬 그래도 노중복 아 그래도 노중복 천 원입니다 그래도 천 원짜리 그리고 시메트라 춤까지 나왔으니까 아 괜찮아 아 너무 안 뜨는 거 아니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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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노중복 솔져 솔져 두 개나 나왔어 하하하 아 이걸 솔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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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계속 솔져가 나오네 어? 트레스 춤 하이 하이 아이 좋아 아이 춤 잘 나와 춤 잘 나와 아 제발 제발 56개 반 깠어요 지금 반 깠는데 전설이 몇 개 나왔어? 4개? 5개인가? 4개? 4개 나오지 않았어요? 그럼 확률이 청렬인데 오 매크리 춤 어 근데 영어 엄청 잘 나오네 오 근데 춤은 중복으로 잘 안 뜨고 지금 하나씩 잘 뜨고 있습니다 춤도 저거 750원 짜리에요 여러분 이벤트는 가격이 3배잖아요 감정표현도 750원 짜리란 말이에요 그럼 저거 다 모으면 좋아요 모든 캐릭이 지금 춤 하나씩 다 나왔기 때문에 다 모아 놔야 돼 이번 그래야 나중에 애들 놀려먹는데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천설 4개 아 확률 너무 찬 아 제발 하이 좋았어요 아 한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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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주 좋아 한정판 3개 아주 좋습니다 한정판 몇 개 나왔죠? 7개인가? 8개인가 상자? 아 뭐야 스킨? 일단 지금까지 나온 거는 뭐야 3개 오 또 또 또 또 또 또 심해 와 노중복으로 그냥 발이 4개 아 노중복 4개 노중복 오 또 전설 또 전설 또 전설 와 미쳤다 와 진짜 미쳤다 이거 진짜 미쳤다 와 이거 연속으로 와 갑자기 해자 와 파라춤 와 노중복 와 춤 계속 노중복이다 지금 스킨 몇 개 남았죠? 한조 겐지 루슈 시메트라 디바 뭐 나왔지? 지금 한 5개 나온 것 같은데 이번 총 몇 개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오셨네 막히신 분 지금 엄청 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청 잘 나왔어요 아 이거는 지금 이 앞을 보셨어야 돼 이 앞을 보셨어야 돼 오 전설 캬하 와 진짜 다 뜬다 와 어떻게 한정판 중복에 하나도 안 뜨고 다 뜰 수가 있지? 한조 춤까지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아 이거 50개 갓은 큰일 날 뻔했네 갑자기 한 60개부터 필받기 시작하더니 막 연속으로 막 다 떴어 와 이번 한정판에서 전설 중복 하나도 안 떴어요 나머지 그냥 생자 전부 처음 얻는 걸로 싸그리 다 떴어 솔저 전설 3개나 떴어요 이번 한정판까지 합쳐서 솔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디바 춤 디바 눈이 풀렸어요 메이하고 트램은 얻은데요 와 그냥 다 얻었네 거의 사면돼 이번 돈 가지고 사면 메이 트랙까지 하면 일단은 굳이 안 뽑아도 다 뽑았어요 다 뽑았어 다 뽑은 거나 다름없어 다 뽑은 거나 다름없어 메이트래 메이트래 오케이 메이트래 메이트래 뽑으면 되죠 아 자리야? 메이트래 자리야 3개 오 전설 오 오 노중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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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정판이 아니긴 한데 그래도 노중복 오 또 전설 또 전설 아 로드워크 아이 중복 아 정클의 춤은 중복 아니죠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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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또 전설 와 3연속 전설 인서 전설 중복 중복 오 미쳤는데 갑자기 확률 제인하트 춤 좋았어 이게 우 우 좌 좌 아 우 좌 상 좌 상이었나? 아 그래 아 개쩐다 오 전설 또 전설 와 와 메이 떴다 하하하 두개 나왔다 와 두개 나왔다 여러개 나왔는데 두개 나왔어요 오 전설 아 메이 중복 아 아깝다 아깝다 이건 아깝다 크 자리하고 트랩만 뽑으면 되네요 영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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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춤 아 정크랭 그냥 정크랭 중복은 아닌데 250원짜리 아 아 오 오 오 춤 나왔다 바스티언 바스티언 춤 지금 13개 남았죠? 돈은 이미 살 수 있는 만큼 벌었습니다 두개 사면 되는데 오 윈선 춤 노중복 크 좋다 춤 다 얻겠는데요? 춤 이때까지 한 10개 넘게 얻은 것 같은데 아 뽕 아 아 아 이거 살짝살짝 안타깝다 여덟개 뽕 아 두개만 아 하나라도 하나라도 영웅 춤 아 과연 아 아 에이 아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눈쟁아 넌 할 수 있어 어 전설 켜 중복 아 이놈의 망을 한조 어 어 어 전설 트레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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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남았다 자리야 하나 남았다 와 어 어 어 어 파라 못 얻었었어요? 어 파라 못 얻었었네? 와 진짜 자리에 남았네 자리에 하나 남았어 와 다 깠어 아 에이플님 일교육 구독 감사합니다 나와라 야 그러면 지금 스킨 복고풍 얻었고요 디바 얻었고 겐지 얻었고 라인 없죠 로드오그도 없고 루슈 얻었고 리퍼 얻고 매크리 얻고 메르시 얻고 메이 메이 얻었고 바스티온 바스티온 얻고 아 바스티온 있네? 아 바스티온 있네 바스티온 있네 바스 얻고 솔전 얻었고 순브로 얻고 시메트로 얻었고 아나 얻고 우리사 없고 위도 없고 윈선 없고 자리아 자리아 못 얻었죠 바스티온 자리아 정크렛 없죠 제냐타 도 없고 또르비언도 이번에 없죠 트레이서 트레이서 얻었고 파라 파라 얻었고 한조 한조도 얻었고 그러면 두개 사시면 돼요 돈 이미 6,000크렛 이상 벌어가지고 바스티온 하고 자리아 사면 끝 춤은 춤 몇개 얻었죠? 춤 이번에 춤을 다 얻어야 되잖아요 디버 얻었고 겐지 얻었고 라인하르트 얻었고 로도그 얻었고 아 루슈 못 얻었네 리퍼 얻었고 루슈 맥크리 얻었고 메르시 얻었고 아 아니다 아니다 아 메르시는 이미 뽑으셨었네 메이 어 그러면 지금 루슈, 메이 이거 얻었고 아 루슈, 메이 솔져 세개 네개 손보라 네개 요 얻었고 아 다섯개 요거 여섯개 요 얻었고 윈썬 얻었고 요것도 얻었고 정크렛도 얻었고 제나타도 얻었고 일곱개 토르비온 일곱개 트레이스 얻었고 팔아도 얻었고 얘도 얻었고 그럼 일곱개 그러면 750원 곱하기 일곱개 얼마야 저거 다 사야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벤트 끝나기 전에 사야된다고 가정하면 750 곱하기 일곱개 5250원 5250원에다가 전설 두개 6000원 그러면 11250원 필요하거든요 지금 얼마 있죠? 오 그냥 돈 다 들이시면 다 살 수 있어요 다 살 수 있어요 이번 이번 영웅하고 전설 지금 남은거 다 사시면 이제 11250원 필요한데 11925원 있으니까 그냥 다 사시면 됩니다 다 얻고 싶으시면 지금 그냥 다 얻을 수도 있어요 이제 나중에 들어오셔가지고 사시면 끝났죠? 101개 지른 걸로 이번 거 다 얻은 거예요 뭐 대사나 이런 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제일 중요한 거 영웅하고 전설은 다 얻은 거나 다름없죠 음 101개로 딱 끝났네 와 확률 장난 아니다 아 배 한 개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우 까는 맛이 장난 아니다 일품인데 나 본캐도 지를까? 본캐 저 못 얻은 게 너무 많거든요 질러야되나 여튼간에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anes anytime adece 메뉴 배 30